안녕하세요 대회작팟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매주 올릴 드래곤블리지 1 그리고 2 그리고 M 친구 추가 및 길드 관련 공지입니다 드래곤블리지 관련이에요 자 일단은 드래곤블리지 1 같은 경우는 친구 추가를 이제 매주 올려주신 걸로 해서 받아요 매주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이 영상을 올려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일 미접 컷이면 1일 미접 이면 바로 삭제합니다 네 오우 최근에 확인 안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1일 미접 하면 친구 삭제 바로 들어가고 어 드빌1은 지금은 드빌2에 집중해서 안하고 있지만 뭐 매일 접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내드리구요 저기도 받구요 안녕 그리고 이제 길드 같은 경우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길드원을 좀 자른 거에요 활동한 분들 위주로 그래서 길드원 받아서 하려 하는데 어 1일 미접 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 안하시기 바로 탈퇴시킵니다 네 뭐 매일 접속만 한다 해가지고 그런건 아닌거에요 뭐 활동을 해야됩니다 저도 해야죠 활동 별거 없습니다 포인트가 뭐 1이라도 올라가는데 그건 아니고 약간 좀 네 하시는 분들 봐서 대부분 뭐 한 1이라도 오르면은 그래도 생각하는데 일주일 동안 7포인트 올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기 힘들어요 특히 드빌1이나 2는 이거 길드 레벨 올릴 때 미션 보면은 뭐 1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네 10포인트 이런식이라 네 저도 활동해야죠 이렇게 드빌1 같은 경우 일단 친구추가 같은 경우도 1일 미접 길드활동은 네 어 미활동시 추방 가능합니다 왜냐면 뭐 1일 미접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드빌1이나 2는요 1일 미접인지 확인이 안돼요 네 CSM사 확인이 안돼요 네 활동 수치를 보고 이 사람이 어 접속 안했구나 했구나 그걸 판단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드빌2 드빌2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추가 받고 있구요 음 1일 미접이면 친구는 삭제하고요 네 1일 미접이면 삭제합니다 아무리 쎄도 쎄도 뭐 쎄고 쎄거나 그러더라도 네 1일 미접이면 삭제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무조건 1일 미접 그리고 뭐 친구추가는 이제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덧글 영상 덧글 양식 맞춰서 적어주시면 그걸로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빌2도 길드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미접 컷이면 매일 미활동시 컷입니다 근데 1일 미접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게 안 떠요 예 접속했는지 안 떴는지 우리 친구추가 창고를 해서 비교해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미활동시 그냥 포인트 보는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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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있는지 없는지 네 매일매일 시세 찍어가지고 거의 사는 편이라 하 보시면 하 뭐 그냥 길드 탐색대 길대전 한판만 이거 그냥 한 10초 걸리는 것만 해도 150점이거든요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토벌전만 해도 많이 오르고 모험 한 번만 돌아도 솔직히 일반 모험 돌아도 길드 포인트 한 두세개씩 먹거든요 말은 다섯개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되더라구요 네 활동 포인트가 막 일주일 동안 1인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다가 그냥 탈퇴시켰죠 네 미접인지도 모르겠고 포인트는 1이고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 아 드래곤브리지 M 같은 경우는요 본부캐 이건 부캐거든요 대체건 물쿨 본캐는 대체건 백룡이구요 근데 어 드래곤브리지 M 같은 경우는요 뭐 덧글로 친구추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생방송에서 그리고 친구칸이 20칸 밖에 안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에서 사다리타기로 하거나 뭐 거의 그렇게 사다리타기로 하죠 자리가 그렇게 잘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1일 미접 컷입니다 드래곤브리지 M도 자 그리고 이제 클랜 보시면 현재 현재 대책바 클랜 만들었는데요 무조건 1일 미접은 컷입니다 여기는 어 여기는 뭐 활동같은건 안봐요 여기는 제가 어차피 본캐로 한게 아니고 드빌1이나 드빌2는 제 본캐를 제가 클랜을 만들었지만 드빌M은 어 제가 부캐가 이거고 본캐는 치킨길드에 있거든요 네 치킨길드에 있기 때문에 본캐는 부캐로 만든 클랜이기 때문에 어 편의를 많이 받으립니다 그리고 출석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만든거고 제 부캐도 여기에 6개 들어있어요 어 6개 들어있어요 대책바 뭐 물클 포함해서 뭐 절앱들 중에 6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게 여기는 드빌1하고 2랑 다르게 M은 몇분전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미출석은 미출석에 적혀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여기 미출석에 적혀있죠 그래서 이게 1일 미접 되는게 제가 보이는 순간 그냥 탈퇴입니다 강제탈 어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수도 있죠 여기는 자동가입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드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드빌1하고 2는 친구추가를 제가 지금 영상 올리는거 덧글로 받을거구요 어 근데 드빌 M같은 경우는 친구추가를 생방송에서만 합니다 친구칸이 20칸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드빌1하고 2 길드 같은 경우는요 며칠 접속인지 그게 안보여요 제가 친구추가 1일이 비교해서 하는것 보다는 그냥 미활동이면은 그니까 점수가 너무 낮으면은 미활동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스태지 찍어서만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활동시 네 1일 미활동시 그냥 삭제구요 근데 뭐 활동을 뭐 한 100점 200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눈에 띄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활동하시는구나 하는데 솔직히 100점 200점 올리기 쉽습니다 드빌1은 한 10점 정도만 올려도 높은거 뭐 10점 올리는데 한 5분 10분 걸리거든요 드빌2 같은 경우에는 쓰읍 150점 올리는데 한 10초? 네 길드전 하면 아니면 뭐 이런것도 있구요 드빌2는 뭐 요 길드 탐색해서 이거 한거 있잖아요 요건 같이 때릴 수 있거든요 이거나 혹은 이거 하면 점수가 그냥 팍팍 오릅니다 예 그리고 뭐 영웅이든 전설이든 뭐 돌면은 최소 한개는 떨어져요 떨어져요 모험에서 그러니까 이게 티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매일 쫄짝을 저처럼 이렇게 해야지 성장이 되지 아니면 성장하기 힘들죠 뭐 이미 다 하신 분들은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안 돌릴 일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센 분들이면은 쪽지를 주세요 드빌1이나 2나 하지만 그거 아세요? 드빌2도 아무리 그래도 발록이 있어요 그것도 점수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기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어 너무 타이트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의 예의를 지키자야 보니까 걱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빌1,2,3 친구 추가하면 길드 관련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